채 반 하나에 소승 한 대를 담아서 소승 한 대를 채에 담아가지고 한 번 더 쳐서 채 반 흙지 위에 고르게 뿌려주네요 이게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전일을 꽂아 따야되니까 전일을 조건 이런거 안하고 하는거 없을까 전 편하게 안겄어 단글개질을 손으로 하셔보네요 보통 도가 터져본게 아니고 도사님 요 놈으로 또 썰어지를 한 번 하고 전라도 마을로 베른바게 뺑기 칠한거 같네요 베른바게 뺑기 칠한거 같네요 요게 이렇게 안걸라지면 덩어리님들은 잘 안 몰라 잘 몰라야되금디 산매 참 이 매 저기다가 연대도 그렇게 기계에 마른데도 안말라 저거 온도를 높이면 못 올려 온도를 높여서 꼬까리가 죽어 살아있는것이라서 보통 힘든게 아닌가 사람으로 아까 달릴께 저저저 다시 해방돼서 저저저 열로 말든지 바랍니다 한번 더 아 남은것은 이제 많으니까 예 의사선생님되려면 의과대학에 가서 배우면 된디 너놈의 농사는 아니 뭐라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의사선생님들도 모른걸 이걸 하시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십니다 요 이 키위를 생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이 속을 누구 알아줄란가 모르겠습니다 다 돈 벌자 하는 일이야 돈 벌자 하는 일이야 돈 벌자 하는 일이야 틀을 빼내네요 백돌 공장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문이 열려버렸네 문이 열려버렸네 저기서 뭐 문이 다 감당 못했지 문이 문이 문 건조실에 넣어서 이제 문 건조작업을 하네요 완전 완전 요것도 딱딱하네 여기 넣자 저기 못 넣을 때 이제 여기다 넣어갖고 아니 이제 여기 저기 던졌어 여기 다 돌려 아 여기 저게 또 돌리고 요것도 돌리고 응 많이 있을지 이거는 요거 하나가 뿐만 안돼 이제 많이 들어 버려 온 정성이 들어가야지 꽃가루가 나오네요 원래 뭐든지 정성이 안 들어가면 되겠네 새벽밤 푹 쓰고 나오셔가지고 새걸음판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호박